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, 초등학교 1, 2학년,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.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은행금융통합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 수출 급감과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 등을 고려해 0.75%인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돌아오는 토요일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.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.